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갓성비 완구드론을 찾아서 끝판왕 후보가 꽤나 빠른 시간에 등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완구드론이에요 Z908 Pro구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DJI 미니3를 닮아서 유명해진 완구드론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외형 뿐만 아니고 완구드론 치고는 성능도 꽤나 괜찮다고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죠 지금까지 갓성비 완구드론을 찾아서 리뷰를 한게 총 3개 있죠 KY202, Q6, 그리고 현재까지 갓성비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론은 바로 만원대 드론인 E88인데요 과연 4만원대 드론인 Z908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케이스를 보면 꽤나 고급집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알리에서 구입한 완구드론이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으면 일단 점수를 줘야 돼요 박스 없이 그냥 달랑 오는 드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브랜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완구드론 하면 좀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는 JJRC 같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드론은 지금 브랜드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히트를 쳤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리즈도 좀 기대해볼 만한 것 같죠 색상은 블랙이랑 그레이 두 가지 색상이 있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깔끔해요 드론과 조종기가 이렇게 있는 패키지입니다 자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정말 국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알리에서 구입한 드론들 가방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알리에서 구입한 완구드론 가방의 국룰입니다 국룰 이렇게 다 이런 가방 안에 들어서 오거든요 자 어쨌든 Z908 프로는 박스 안에 가방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가방이 좀 안 좋은 플라스틱 냄새가 나요 그래서 선물하실 때는 미리 조금 뜯어서 환기시키고 선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성품을 볼게요 Z908 프로 드론이 이렇게 있고요 생긴 건 진짜로 미니 3 프로를 닮았어요 그 다음에 조종기 조종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 카메라를 보면서 했더니 손이 잘 안 잡혀 배터리가 하나 있고요 이쪽을 보니까 설명서랑 이렇게 있습니다 보니까 프로펠러 가드 그리고 충전 케이블 여분 프로 그리고 드라이버 특이하게 얘는 조종기 스틱에 잡는 손잡이 부분을 따로 넣어주네요 기존의 완구드론이랑은 조금 차별화를 둔 것 같죠 자 그럼 가방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미니 3 프로랑 같이 놓고 봐야겠죠 일단 생긴 거는 정말 정말 비슷하네요 이렇게 전방에 눈알 있는 것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프로펠러 색깔도 이렇게 겉에 주황색 띠를 놓은 것도 똑같고요 배터리 탈착도 뒷면에서 하게 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미니 3 프로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고 얘는 4만 원이니까 성능의 차이가 굉장히 많겠죠 자 이제 외관을 좀 뜯어 보겠습니다 정면에는 LED 라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초음파 센서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짐벌은 없지만 카메라의 각도를 전자식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안을 보시면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들리시죠 이거를 조종기에서 카메라 각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여기 이제 배터리를 끼워 넣는 칸이죠 배터리는 2000mAh에 1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완구드론들의 배터리가 공통적으로 1800mAh 였어요 그래서 다른 완구드론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있는 10%가 조금 넘게 용량이 더 있네요 자 체결을 했고 그리고 하단부를 보면은 여기는 LED 라이트 그리고 얘는 하단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뾰족 튀어나온 거는 이제 안테나예요 다리는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전방의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오 근데 이 감이 네 이게 마지막에 탁 쳐지는 게 실제 DJI 드론이랑도 비슷하네요 탁 탁 네 DJI 드론도 이렇게 마지막에 탁 이렇게 펴지거든요 이 미니3도 한번 펴 보겠습니다 미니3도 탁 탁 탁 탁 이렇게 펴 놓고도 크기 차이를 살짝만 보여 드리면 이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프로펠러도 길이와 크기 차이가 있고 바디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바디는 거의 차이가 없고 어 무게는 확실히 미니3 프로가 무겁습니다 얘가 249g 이고요 얘가 100g 이 안 될 거에요 어 날개를 편 모양이고 얘는 완구드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회피 기능이 가능해요 장애물 회피가 아니라 이제 장애물을 감지해서 멈추거나 하는 기능이죠 그 장애물 센서가 여기 하나 옆에 하나 그리고 옆에 하나 총 3방향 장애물 감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드론 중에 3방향 감지가 가능한 거는 Q6가 있었죠 이 Q6도 3방향 장애물 센서가 있어서 감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장애물 감지는 얘도 꽤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를 보시면 프로펠러는 여기 드라이버 하나 있어요 드라이버 하나를 가지고 체결하는 방식이고 당연히 완구드론이니까 브러쉬드 모터입니다 얘는 브러쉬 리스모터 반영구적인 자석으로 돌리는 모터고요 브러쉬가 없는 자석으로 돌리는 반영구적인 모터고 얘는 안에 브러쉬가 있어서 브러쉬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여기 약간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옛날에 보통 미니카 할 때 쓰던 모터죠 완구드론은 어쩔 수 없는 게 좀 가격이 착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좋은 모터를 쓰긴 어렵죠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날리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바람 많이 불 때 계속 많이 날리고 하면은 브러쉬가 갈려서 나중에는 모터를 교체해 줘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을 합니다 드론에 대한 외관 리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조종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조종기는 이렇게 생겼고 크기는 딱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앞을 보시면 이렇게 빼서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스틱이 하나 있고 이렇게 여기다 휴대폰을 거치하면은 휴대폰과 드론을 와이파이 연결해서 FPV 화면을 라이브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앞에는 카메라 틸트가 있어요 카메라 틸트 다운 카메라 틸트 업입니다 그래서 파질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는 수도 있지만 한 손으로 엄지로 밀고 오른손으로는 카메라를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을 보시면 장애물 회피 기능을 켜고 끄는 키가 있습니다 얘를 켜면 이 키를 누르면 이제 장애물 회피 기동, 장애물 센서가 켜지면서 장애물을 감지하고요 이 키는 한번 짧게 누르면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드론의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보통 완구 드론은 이 속도 제어를 이 기울기 각으로 해요 그래서 뭐 30%면 이 정도 60%면 이 정도, 100%면 이 정도 이렇게 기우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키입니다 길게 누르면 이제 여기는 불빛이에요 그래서 LED가 켜지고 꺼질 거고요 얘는 이제 원키 이륙 착륙 이 키는 한번 누르면 헤드리스 모드 그러니까 헤드가 없는 모드예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드론을 날리고서 이렇게 날리다가 이때 앞으로 가려면 이렇게 쳐줘야 돼요 오른쪽 스틱을 앞으로 하면 이렇게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헤드가 돌아간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앞으로 저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밀어야 돼요 이게 초보자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헤드리스 모드가 켜져 있다면 지금 조종자를 기준으로 그냥 앞으로 밀면 다 이리로 갑니다 여기서도 이리로 가고요 여기서도 이리로 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작이 간편해지죠 대신에 헤드리스 모드만 계속 쓰다보면 나중에 고급 기종으로 넘어가거나 촬영용 드론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볼때만 조금 쓰시고 저는 크게 많이 권해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꾹 누르시면 리턴 홈 원래 위치했던 방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 아래키는 한번 누르면 코렉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코렉션이 지금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서에도 딱히 이거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와있어서 다음 리뷰에 있을 실비행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길게 누르면 이제 이멀전시 스탑이라 해서 모터가 탁 꺼지면서 드론이 떨어집니다 언제 이게 필요하냐면 드론이 갑자기 바람을 따라 흘러간다든지 장애물에 부딪힐 것 같다든지 나한테 오는데 내가 지금 조작이 미숙해서 어렵다 아니면 아이들이 달려온다 그럴 때 이멀전시 스탑을 눌러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의 키는 플립입니다 플립 그래서 얘를 탁 누르고 오른쪽 스틱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 플립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60도 회전 슉슉슉 이게 이제 텔로나 비밥 드론 이런 드론에 있는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360도 고개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꾹 누르시면 이건 캘리 캘리 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완고드론 같은 경우는 기체가 좀 많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딱 띄웠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흐른단 말이죠 호버링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0점이 틀어진 건데 이때 캘리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 키를 꾹 누르면 이제 비품이 울립니다 삐삐삐삐삐 울려요 그때 이 반대 키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이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반대로 쳐주세요 만약에 왼쪽으로 흐르는데 왼쪽을 쳐주면 더 더 더 더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럼 더 흐르게 되겠죠 더 빠르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드론을 띄웠는데 드론이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옆으로 간다 하면은 이 캘리브레이션 키를 꾹 누르시고 반대타를 쳐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드론을 띄웠어요 근데 땅에서 높이가 한 2, 30cm 밖에 안 돼 근데 흘러요 그러면은 이거 이상한 거 같은데 하고 캘리를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고도가 낮을 때는 얘가 자이로가 틀어져서 흐를 수도 있지만 이 드론이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흐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m 이상 띄워놓고 얘가 일으키는 바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 고도에서 흐른다면 이 캘리브레이션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종기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일단 저는 이 조종기 스틱을 끼워 볼게요 돌려 끼우는 게 아니고 그냥 꾹 눌러서 끼우는 거네요 참고로 이 Z908 Pro도 그렇지만 보통 완구드론을 광고할 때 2.4기가 대역을 써서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높이 보낼 수 있다 이런 광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완구드론은 어디까지나 실내용입니다 실내용 특히나 이런 손바닥 위에서 놀 정도의 완구드론은 더더욱 실내용이고요 이게 실내용인지 밖에서 날려도 되는지를 좀 판단하실 때는 배터리를 좀 보시면 돼요 배터리가 지금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3.7V라고 써 있어요 이 3.7V가 무슨 말이냐면 이 배터리가 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방 하나 그러니까 1셀 배터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거든요 두 개 있으면 7.4V 세 개 있으면 11.1V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배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셀이 많으면 좀 힘이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셀 배터리는 한 개가 있습니다 얘가 뽑아낼 수 있는 힘이 밖에서 바람을 이겨내기는 힘들어요 물론 바람 하나도 없는 날에 날린다고 큰 문제가 되진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완구드론을 날렸을 때 또 멀리 보내고 하다가 플라이 어웨이 하는 거죠 연처럼 끈떨어진 연이의 완구드론들은 그냥 날라가 버려요 최소한 7.4V 이상 배터리 2셀 이상의 배터리를 쓰는 완구드론은 그래도 야외에서 날리면 어느 정도 바람도 이겨내고 비행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 완구드론들도 있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X6라는 타란출라라는 드론이 있었는데 그 드론은 정말 정말 날리는 재미가 좋았어요 걔도 브러쉬드 모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비행하는 재미가 정말 좋았던 드론이거든요 그런 드론 들도 있으니까 그런 드론은 야외에서 날리시고요 뭐 Z908이라든지 Q6, E88 뭐 이런 제가 리뷰하는 것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그냥 완구드론은 그냥 어디까지나 실내에서 가지고 놀기 좋은 드론이라는 거 또 한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종기를 켜시고 드론의 뒤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 봅니다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죠 불빛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연결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키를 길게 누르면 불빛이 꺼졌죠 다시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자 이 LED 라이트도 어느 정도 배터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때는 불 안 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카메라 틸트 있죠 보이실까요 카메라가 이렇게 15도씩 올라간다고 해요 부드럽게 쭉 누른다고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 한 번씩 한 칼씩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보시면은 지금 90도까지 내려갔고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틸트도 이제 미니3이랑도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너무 잔인한 리뷰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자 지금 왼쪽에 미니3 프로를 보시면 카메라 틸트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틸트를 보시면 이렇게 위로도 보고 밑으로도 쭉 부드럽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네 다시 얘 같은 경우에는 15도씩 이렇게 끊겨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플에 연결해서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플을 설치하실 때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에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으니까요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패드에 설치를 했는데 와이파이 UAV라는 어플입니다 자 이렇게 어플을 켜신 다음에요 와이파이를 뭘 잡냐면 Flow 이쪽으로 잡으시면 돼요 요거를 선택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설정을 보시면 제어는 모드2고 뭐 조이스틱 모드 언어 한국어를 지원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어 어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저는 가산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 시작을 누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FPV 화면이에요 요렇게 FPV 화면이 보여지고 있고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카메라 전환 버튼이 있죠 왼쪽 두번째 그래서 바닥 카메라에요 바닥 카메라를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닥 카메라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카메라가 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전면 카메라입니다 요 전면부 카메라는 제가 잠시 후에 기존에 리뷰했던 다른 드론들이랑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전면부 카메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플도 보이고 드론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세번째는 앨범이고요 왼쪽에서 네번째는 MV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이렇게 분할을 해 주네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뮤직비디오였는데 꿀렁꿀렁도 있고 노래도 있어요 노래 카운팅쉽이래 너무 웃기다 보정도 있습니다 필터를 씌울 수도 있네요 필터 씌우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요정도에서 필터를 씌워서 뭔가 또 그럴듯한 색감을 찾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첫번째는 메뉴가 있고 두번째 30, 60팩은 이제 속도 출력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메뉴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상단 탭을 보시면 일단 50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줌이죠 줌 줌을 50배나 당길 수 있대요 와 대단한데요 50배 줌을 지원하고 다음에 제스처 이거는 제가 리뷰했던 드론 들에 다 있던 기능인데 근데 이거 손바닥을 인식은 하는데 다른 드론 같은 경우 인식하면 사진을 찍어주긴 했는데 얘는 사진을 찍어주진 않네요 다음에 요 모드는 팔로우미 기능인데 이거는 렌즈 각도를 30도 정도 조정하고 렌즈를 밑으로 드론은 떠 있으니까 약간 비스듬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태에서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 팔로우미가 되나 봅니다 신기한데요? 여기는 이제 웨이포인트 비행 같고 얘는 VR 고글 모드고 얘는 거꾸로 가는 반전 모드 얘도 뭐 휴대폰 가로 세로 모드겠죠 그 다음에 이 키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키고요 캘리브레이션 자동 캘리브레이션이 또 있었네요 바닥에 놓고 평평한 곳에 놓고 요 큐를 누르면 캘리브레이션이 되는 거 같아요 캘리브레이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의로 기울기를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침판 모양이 헤드리스 모드입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이제 조종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가면 무조건 앞으로 가는 그런 기능이죠 자 일단 오늘 리뷰에서는 비행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딸내미가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서 화질 비교를 할 거예요 제가 기존에 리뷰했던 완구 드론들을 가지고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어떤 드론의 화질이 좀 더 나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 4만원대 드론인 Z908 Pro가 매빅3와 미니3를 사진을 찍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지금 제 아이패드에다가 사진 촬영할 예정이에요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같이 한번 찍어보고 여러 가지 뭐 해볼게요 사진 촬영합니다 찰칵 네 찰칵 했어요 동영상은 약 10초 정도 찍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동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 짐벌이 없어서 동영상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자 다음은 현재 랭킹 1위인 E88 드론입니다 1만원대에 저렴한 가격이지만 상당히 가성비가 좋았고요 비행성도 괜찮았고 사진 결과물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같은 위치에서 났는데도 얘가 지금 기본 한 두 배 정도는 잡아먹은 것 같죠 지금 화각을 보시면 화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과물에도 얘네가 좀 더 크롭이 돼 있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사진 한 장 잘칵 동영상 하나 띵동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짐벌이 없어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E88이 화질이 진짜 괜찮거든요 보이시나요? 선명한 거 보이시나요? 제 생각에는 E88이 랭킹 1위를 지킬 것도 같은데 자 다음은 Q6입니다 3만원대 드론이고 8K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8K라고 했어요 화각을 비교하니까 같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E88보다는 조금 더 넓은 화각이 나와요 화각만 놓고 비교하면 이 E88이 제일 화각이 좁고 그 다음이 Q6 그 다음이 Z908 Pro죠 사진을 한 장 찰칵 그 다음에 동영상을 네 이 Q6 같은 경우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화질 좋다는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얘를 구입한 게 제 리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알리에서 이걸 구입하신 외국인 미국인이랑 러시아인이 예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화질이 너무 좋은 거에요 뭐야 이거 3만원짜리 맞아? 하고서 샀던 건데 어쨌든 약간 실망을 했죠 밖에서도 한번 날려봐야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화질 비교까지 잘 보셨나요? 다음 리뷰는 실내비행 장애물 회피 호버링 이런 비행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리뷰도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4만원대 드론 Z908에 대한 평가는 두번째 리뷰가 끝난 뒤에 제 랭킹을 매기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